어제 김현정 당선인이 수원구치소 앞에 가 있는 걸 저는 화면동기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안에 계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면서 하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이 들었는데 수원구치소 방문한 이유하고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장소 변경 적견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각종 출장 기록이라든지 출장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호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갔었는데 당일날 가기 전까지는 접견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구치소장도 면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치소장을 못 만난다고요? 소장도 면담을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하고 당선인까지 해서 9명이 헌법기관이 갔는데 구치소장 면담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야, 거의 문전박대당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항의하면서 면담하자고 계속 하니까 안 된다고 신랑이 하다가 신랑이 벌이는 시간이 길었군요. 거의 그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를 그렇게 계속 신랑이 하다가 결국은 면담이 이루어졌죠. 아니, 그러면 안에 있었는데 면담을 안 한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면담을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오라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미리 얘기하고 왔어야지. 왜 쳐들어오세요? 이런 거예요? 구치소장의 표현 그대로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와서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올 때마다 내가 만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일반 약속 없이 일반 국민이 일반 시민들이 와서 면담 요청해도 시간이 지금 급한 게 있으면 그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면담을 응해주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9명이나 와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참 기가 찼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압적인 모습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 정치검찰 조작수사대책단 구성이 12명인데요. 아시겠지만 전부 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검사 출신 아닌 의원들인 저랑 한민수 대변인하고 노종면 이번에 원내대변인 된 그 정도 빼고는 민영배 단장하고 빼고는 전부 다 벽주인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성윤 중앙지검장 양분함 부산지검장 고검장 박균택 다 지검장 출신인데 김기표 민정비서관 출신 그렇네요. 예. 이권태, 지청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갔는데 사실 그분들이 현직에 있었다고 하면 부치소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풍경도 내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속은 지금 어떨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맹담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어렵네요. 그날 한 시간 정도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구치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법원에서도 2월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출장 기록이나 출장 기록 그런 것들을 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고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검찰한테 다 제공했더라고요. 검찰에서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자료 중에 일부만 유리한 것들만 발췌해서 반박을 계속 해보잖아요. 맞아요. 언론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법원에 제출 안 했느냐고 2월에 요청했는데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제출할 거라고 세 달 지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가 법무부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아직 그 자료 요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직무유기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그것이 팩트인지도 저희가 22대 개원하면 법사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발언을 통해서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술판 회유 의혹 연어도 등장하고 소주 등장하고 술판 벌어졌다는 건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게 민주당 쪽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이게 말이 맞느냐? 이게 말이 맞다면 정말 국기물란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도 다 내라. 그게 아니면 대검에서 감찰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것도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 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검찰이 피고인들 공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들을 회유 협박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대단한 국기물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수사관행들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자초한 것은 검찰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하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일관되게 대북 송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본인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부정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작년 6월 경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 진술을 왜 바꿨느냐라고 재판부에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하영 전 부지사가 대답한 거예요. 이런 며칠 정도의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곳에서 세 명이 김성태, 박용철, 나랑 모여서 술판이 벌어졌고 거기서 혐의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바꾼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출정기록 등 문서 제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검찰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대검에서 이원석 총장도 자꾸 이것이 무슨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찰 결과를 일부를 발췌해 감찰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만 발췌해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앞장서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억울하고 정말 이게 진실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자료를 다 공개한 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보세요. 오해입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어떤 얘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해서 그걸 얘기하고 SNS에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끝.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실 공방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정관 변호사에 대한 진술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다가 얘기한 얘기잖아요. 정관 변호사 통해서 보냈다. 회유 압박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글쎄요. 법조인 출신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간단한 문제다. 자료만 보고 하나하나 맞춰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게 지금 진상 규명이 안 되고 검찰 관련된 것들은 검찰 출신도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검찰들 너무한다. 정치적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안 하세요? 당사인들끼리 만나면? 지금 저희가 장소 변경 접근 있잖아요. 그거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별건 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별건 수사. 지금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거 말고 또 새로운 게 생겨서 새로운 게 생기면 별건 혐의가 더 생기면 불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랬더니 그건 얘기해 줄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별건 수사가 있는지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 두 분이 가서 장소 변경 접근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 그러니까 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검찰에다 확인해봤더니 검찰에서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별건 수사가 들어오면 장소 변경이 안 된 접근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 라인에서 이걸 짜서 들어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때 왜 작년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바꿨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작년 6월경에.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위와 인권위에서 면회 신청했었는데 불허했었잖아요. 불허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때 왜 불허했냐. 별건 수사 이런 것들에서 물어봤을 때 그때 구치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별건 수사가 있다는 걸. 그런데 별건 수사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그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추측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들의 수사 행태. 그러니까 본류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별건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압박하고 회유해서 진술을 조작하는 이런 관행들을 끊어야 된다는 게 이번 대책단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확인도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별건 수사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누가 갑자기 뭘 의하영 정 부시사에 대해서 고소호바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별건들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 국정조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이 되면 법사위 통해서 자료 요청들을 할 것이고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걸 통해서 상임위라든지 당 차원에서의 대책단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책단 내에 특검 추진 준비팀이 지금 가동이 돼서 준비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다.